Q. K had a nice day Thumbnailuka 상반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조화제학과 일간 스포츠가 공동 제정안 2019 조화제학 프로야구대 상식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요 아마 MVP상과 아마 지도자사에 대한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호구현 야구발전위원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최고 아마 선수에는 라옹구 출신 삼성라이언즈의 김진찬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김진찬 선수는 지난 9월에 열린 기장 세계 청출년 야구선수권대회에서 타격상, 도루상, 수비상을 차지하며 대표팀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대회 올스타에 선정됐습니다. 신인 드래프트에선 상성지병을 받아 내년 시즌 데뷔를 앞두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부상 받아주시고 이제 잠시 후에 시상 마무리되면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가 조금 잘 보이게 들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트로피인데 좀 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송경호 감독님과 김지찬 선수입니다. 김지찬 선수도 수상하실 소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상을 주신 일간스포츠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이런 큰 자리에서 이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찬 선수가 키가 다른 선수에 비해서 조금 크지 않아요. 극복하는 데 있어서 두 배 세 배 더 노력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빠른 발과 컨택이기 때문에 그걸 더 살리려고 더 많이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을 기대하는 삼성팬들의 기대가 참 클 것 같은데요.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내년에 야구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곧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파이팅 가볼까요? 자 소원 여러분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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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고 맛있네. 고급집이다. 맛있고요. 고급집이다. 맛 Choica 잘 받으시겠는데요? 이런데 많이 먹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한마디에 고급스럽습니다. 서울 와보니까 어떤식당이라도 서울 와보니까 어떤식당이로 안녕하세요. 여기 열려봐요. 처음 와봐요. 처음 와봐요. 신기했어요. 건물도 먹고 건물만 봤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삼성 라이언즈 신인 김치찬입니다. 그냥 똑같이 애들이랑 학교 생활하면서 운동 같이 하고 하다가 지금은 재활센터에서 따로 운동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마마랑 프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시즌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구독이 했죠. 아 했어요? 지금 혹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지금요? 제가 로그인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구독은 했어요. 그냥 선수들 인터뷰하고 이런 거 그게 재밌었어요. 그냥 기억에 남기고 웃겨서 라이언즈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홍성 라이언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응원에 보답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은 이런 거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